알끼를 알아듣는다고요? 네 저건 사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네요 정말 이래요! 뭔가 놀래가 있어! 여러분 취향이입니다 짜잔 내가 생각했던 것도 너무 큰데요? 한 5만원에 취향이요 저 반겨지는 거예요 뭐예요? 저 반겨지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영은 루니 아, 은별이 은별이에요 은별이 은별이 은별이도 있어요 주영아 그랬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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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일로 우와! 손 따라가네 오 진짜 따라가네? 우와! 장난을 많이 쳐요 이렇게 강아지처럼 우와 주영이 만지잖아 우와 우와 평행! 아빠가 주영이의 여기를 보여줄 거예요 주영이가 뭘 할 수 있냐면요 오? 하하하하 근데 나 이거 TV에서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웃기지? 아 나는 너무 창피하다 아빠 그것도 해줘 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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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거 이렇게 손에다가 먹이를 묻히면 아빠 잠깐만 손에다가 먹이를 묻히면 그 물 위로 그 물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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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웃겨 이거 뭐야 야lde 우리 그 물 위로 너무 웃겨 야lde 우리 우와 울고래쇼 보는 기분이네요 진짜다 진짜다 주황이랑 이렇게 교감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애교? 뭐? 잘못 보면은 주황이가 피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주황이가 되게 좋아해요 손 쪽으로 이렇게 와요 보다 보면은 오 주황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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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빠 이렇게만 봐주면은? 아빠 손에 되게 잘 탈 아빠 손에 되게 잘 탈 아 저거 신기하다 보통 보통 물고기가 싫으면은 되게 엄청 빨리 수영을 하는데 어머니 어머니 이렇게 진짜 신기하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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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처음 봐요 신기한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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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물고기가 애교를 부르는 걸 처음 봤어요 저렇게까지 하는 거 처음 봐요 지금 야 이거 비스 좀 나오겠네 독재 씨 비스 좀 나오겠네 이거 진짜 대박인데요 이거 진짜 신기하다 가만히 있으면은 하이파이브처럼 하이파이브처럼 한 것 같은 게 너무 웃긴데요 완전 꼬리로 이렇게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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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yer 정 Production amm 얘가 되게 힘이 세서 싫으면 진짜 이렇게 빨리 coded다 갈 수 있는 물고기인데 confidential мужч croix 물고기라면서 물고기랑 나 물고기랑 정답 자 뽀뽀 뽀뽀한다 뽀뽀한 사람 처음 보죠 물고기랑 저게 얼마나 키운 거예요? 1년 좀 넘었어요 혈앵모라는 종류거든요 얘네가 14년, 15년 살아요? 하더라고요 원래 물고기는 눈빛이 없잖아요 저희 TV 보고 있으면 이렇게 맨날 저희 TV 보고 있으면 이렇게 맨날 이렇게 맨날 진짜 무서운데? 진짜 무서운데? 엄마 안녕하세요 엄마 엄마 안녕하세요 안녕 얘들아 엄마 제가 갔다 올게요 엄마 뽀뽀 주황이랑 은희는요? 작은 오랑이랑 좀 작은 오랑이 우리 집에 오늘 좀 쎄다한 일이 있었어 오늘 좀 쎄다한 일이 있었어 왜 어? 왜 죽었어 울지마 울지마 아 진짜 왜냐면 물고기 키우는 물고기가 있어 아 주황이 아 주황이 어떡해 주황이 근데 스트레스 받았다고 아 뭐야 누굴 그럼 노랑이 작은 노랑이? 아 내가 아까 말해줬다 아 근데 그는 아파 보이지도 않았던 말이야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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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저희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올게요 걱정 마세요 뽕 장례식 잘 치러주고 아 좋아 좋아 습관 이디 пойд 뱩 뱩 뱩 뱩 뱩 음 뱩 뱩 뱩 뱩 뱩 뱩 다가가가가가가가가가